쭉쭉 들어오고 있네요 쭉쭉 들어오고 있네요 또 또 또 석궁 또 가나요? 자 이렇게 눈을 따르는 심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정 한번 볼까요? 표정? 표정? 진지합니다 세상 마지막 대회인 마냥 마지막 대회에요 지금 오늘은 비장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마디 토끼를 돕는 맹수의 눈빛 온화 온화 네 그는 과연 앞뒤에 유저와 비제이들을 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 눈빛이 좀 더 차가워집니다 왼쪽 손을 아까 내가 계속 만지작 만지작 버렸는데 진정용을 과연 푸셨을지 기대가 되구요 씩! 자 이제 살인미소 보세요! 여섯 발아 하면서 자 자지를 따르듯이 손을 보고 있구요 다르니까 신나거든요 지금 뒷줄을 뒷줄 보면은 쭉 쫓아오고 있어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뉴다 먼 바다를 보면서 과연 여기는 어디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이 선수는 아까도 왜 가만히 가만히 서 있도록 뭐하는거니 방풀인가요? 자 67명 합류가 됐구요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금! 부금 나오나요 부금? 과연? 아 근엄합니다 근엄해요 고개 숙인 저 자태보세요 지금 선수들 아니 이노네들 오늘 트로트가 좀 트로트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트로트가 주산 쪽에 관련된 전 정가비꺼 좋은거 같네요 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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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처럼 날아가고 있는 선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자 그리고 카운팅 선수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바로 바로 빌딩짜리 패스 짤파빙 놀고있네요 자 그리고 창을 뽑았습니다 갑니다 자 저쪽은 야스나야쪽 11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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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터미만 털어도 파밍이 다 되는 곳이거든요 침집이 7채 정도가 있기때문에 은종님은 어떤 지역 선호하시나요? 저는 주로 그냥 번화가라 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비 아니면 도족 저는 포칭키 보다는 로족이 좋더라고요 로족 굉장히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좋은 곳이죠 그리고 BJ는 어쩔 수 없이 대도시를 가게 돼있어요 아 그렇죠? 보른맛을 드려야 되거든요 여보 스타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밀베 자기장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요 이거 거의 밀베 자기장이거든요 헬로피오 선수 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덕구 선수 밀리터리 베이스에서 주먹질을 하고 있고요 김유다 선수 학교에 입학은 했어요 학교인가요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퇴학당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시리우스3 심각하게 다절바라 보고言죠 지금 día인것 같거든요 Vamos 이거 를 Ravi 이거 이거 랩 피부 랩 같은데요 렉이죠. 이거 다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겸식 이런 경우가 있죠. 아 이거 관전렉이네요. 관전렉. 관전렉일 수 있죠. 이번에도 베지스를 내면서 핵놀란 핵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하 예 그렇죠. 뭐 그런 선수는 정의의 선수를 받았구요. 정했구요. 당했구요. 자 프릭스 케빈. 맹렬하게 지금 한자로의 샷건을 들고 굉장히 표엄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먹을 때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하나씩 하나씩 좋은데요. 파밍은 깔끔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있는거 다 분명히 이 방송을 대표님의 사모님도 지켜보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파밍하는거 보시면은 파밍할 때마다 키보드를 거의 한 번씩 보시고 계시거든요. 이거 파밍이 잘 된다. 파밍하고 키보드 보고 파밍하고 키보드 보고 내 손가락이 파밍하는 그 키보드를 잘 누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철저한 자기검증. 꼼꼼하신건데요. 자기별기가 철저하신분들이 보통 이렇거든요. 그렇죠. 아 너무 웃기네요. 네. 하지만 일단 갖출건 거의 다 갖췄어요. 네네. 지금 뭐 작건 하나에 지금 AR 한자로면은 파밍이 끝났다고 보는데. 그리고 여기에 한 명도 안내렸어요. 그렇죠. 네네. 어떤 그 대표님의 그 폐황색 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날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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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요? 자 프릭스게이빈 다시 나오고요. 이삭 선수가. 자 그렇죠. 어느정도 파밍을 마친 이후에 늘 떠나고 있는 프릭스게이빈. 그리고 서키 선수. 서키 선수. 자 밀타쪽. 도로쪽으로 가는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면 타겟이 될지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쪽에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요. 아 그리고 기뉴다. 학교쪽에. 학교 일찍? 먹었네요. 혼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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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아무도 안내리네요. 학교를. 헬로피어 선수.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치열한 공방에서 경쟁에 인기있는 학교. 기피하는게 어느정도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대다보니까 한번 조금 끄시거든요. 그렇죠. 다시 길가 없죠. 휴식 선수는 야스나야 폴리아나 기준 아래쪽. 아파트 쪽. 네. 아파트 쪽에서 계속 파밍 진행하고 있구요. 그리고 아파트 쪽이 템이 많이 안나오지 않나요? 네. 템 자체가. 크기에 비해서 아이템의 효율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많이들 안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아무도 안가겠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부러 아파트만 공략하는 선수도 있지요. 그렇죠. 지금 야스날 쪽으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케빈 선수. 네. 그러한 마음을 읽었는지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프릭스 케빈. 과연 네. 어떤 유저의 마음을 또 뒤흔들어 놓을 것인가. 프릭스 케빈 잡으면 5만원 문화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스날 쪽 2명. 네. 네. 여기는 지금 강북 아닌가요? 강북? 네. 개호구폴 오른쪽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아파트마다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고수 구삼 선수는 저쪽의 위치를 파악하고 매복을 하고 있고요. 프릭스 케빈. 야스날 쪽 산길 사이사이 도로 쪽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잊으면 안 되는게 밀벨 자기장이기 때문에 야스날이랑 강북 쪽은 빨리 움직여야 돼요. 네.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불리하거든요. 자 근데 야스날 불리하나 근처에 차가 진행되는 곳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잘 탄생을 안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카페 세베르니 카페 쪽에서 카페가 그리고 템이 진짜 잘 나와요. 하세요. 그래서 세베르니 쪽에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입성하게 되는 곳이 카페죠. 왜냐하면 문을 열 필요가 없이 바로 뛰어가서 지금 카페 쪽으로 한참으로 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지금 카페에 있는 선수는 만동 구사 선수인가요? 그렇죠. 상대방 구사 선수인가요? 알겠습니다. 봐야죠. 가만히 있어요. 상대방 구사 선수인가요? 신기한가요? 공범일사 선수가 아쉽게도 자 프릭스 케빈 계속 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뛰는게 건강에 좋으니까요. 갑자기 탄생한 다시 한 이것이 프릭스 케빈 선수의 권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자동차가 생겨나 뿅 하니까 바로 나오네. 느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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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 느긋 그 자체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총 어어어 쏟고 있어요. 하지만 긴장하지 않고 굉장히 정속 주행하면서 빠르게 빠져나고 있는 프릭스 케빈 굉장히 피우네요. 자 그렇죠. 짝건 한자루 아닌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자루만 있어도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압할 수 있다면 인간 파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보신거죠. 네. 사람 파밍은 안 좋다? 네. 쏘든가 말든가? 네. 이거 방탄율이야? 이거 방탄율이야? 아직 한 발 남았다. 좋습니다. 자 다른 쪽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허니포터 하우스 여기도 지금 4집 쪽이죠? 지금 4집 네. 지금 하나 붙고 있어요. 꿀집 쪽으로 데빌용 선수인가요? 제가 데비용? 어 그런 것 같네요. 네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서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먼저 보는 사람이 유리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소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레토나 서있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 한 명 있다. 그렇죠. 치리를 하겠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산 쪽에서 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차 타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아아 차 타고 차를 뺏겼나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아 차 뺏겼어요. 밀맨까지 가야되는데 아아 내 차 내 차 어이동 절아주신다. 그렇죠. 킥고 받았더니 잠깐 쇼핑하고 왔는데 아아 터프한 운전 아 지형 따윈 필요 없다. 그렇죠. 이런 굴곡진 지형 나한테는 아무 필요 없다. 내가 가는 곳이 곧길이다. 그렇죠. 그냥 큰한 한도에요 지금. 그렇죠. 연료가 없어보이는 데 과연 프릭스 게임이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평온합니다. 네. 평온합니다. 그렇죠. 살짝 출처를 하고 산길 쪽을 한번 멀리 보시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노아 서 선수 아아 지금 아직 강남쪽 아닌가요? 개요고프로 아래쪽에 있는 인명한 강서로 불리는 마을 초입이죠. 네. 강서 해양가쪽 두두 테이큰 저 근데 자기장이 오기 때문에 자기장이 멀거든요. 자 1차 자기장은 버틸만 해요.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일 수도 있고요. 내각 쪽에서 좀 안정적인 파밍 이후에 입성을 하겠다는 그런 침산도 엿보입니다. 생각보다 밀매로 적응한 선수가 많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찍 입성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 천천히 파밍하면서 진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보인 것 같아요. KR 재성 선수 이쪽에 능선이 많아서 좀 위험한데 이거 레전드 한번 나오나요? 네. 주인의 목숨을 빼앗기로 유명한 일명 적토마죠. 적토마 그 다음에 1순위가 삼토바이 네. 삼토바이가 대박이죠. 어 그래도 밀매로 밀리리라 보니까 고트를 적게 매워 좋았습니다. 어 좋은데요. 그리고 고트가 있으면은 네. 마음이 편안해요. 일단 아무래도 김성태 선수가 물가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무조건 고트 아니면 따깁이 있죠. 어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박사경 캐스터가 굉장히 극찬해했었거든요. 김성태 선수가 어떤 물가를 먹을 때마다 물가의 김성태 해적 메타 최고봉 포트랑 포트는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합격 1인 1포트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심박 선수랑 저기 폐차 쪽에 서로 알고 있어요. 네. 김유다 선수 김유다 선수 김유다 선수 김유다 선수의 저 노랜한 움직임을 보십시오. 신중하죠. 아 절대 안 움직여. 김유다 선수도 신중하네. 원래 이거 방송연습 같거든요. 어 이거 어쩌봐 있어요. 감사합니다.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평화 6점 김유다 선수 김유다 선수 김유다 선수 김유다 선수 오오오 레전드 김유다. olen talking 콩 flexibility 고현 선수, 멸망점과 백헤스 시리즈 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과연 이번에는, 아하! 그리고 고현 선수가 운전 못하기로 좀 유명한 선수 아닌가요? 그리고 세웠으니까요. 한 7점 드리겠습니다. 피가 깎였으니까. 프릭스 케빈. 아, 안치 담아있어요. 드디어 샷건을 버리고 UMP와 AR을 드셨습니다. 그분이 AR을 들자마자 쐈는데 우스스 쓰러지는 적들이 이 길 기대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창고집 끝장이장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음 장이장 때는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섬세하게 파츠를 달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1002728 선수, 밀리터리 베이스 아래쪽 외곽 도로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보현 선수가 아프리카 BJ 보현 선수가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보현 선수랑 이렇게 언급했어도 보현 선수는 게이득 아니겠어요. 원래 타비 언급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소울브링거 선수는 그리고 청인님도 나오셨다고 하네요. BJ 청인님. BJ 청인님, 그렇군요. 1,2002728 선수는 계속해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밀리터리 베이스 외곽 도로를 타고 있고요. 끝장인장 타면서 위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서지가 승. 좀 맞았어요. 움직이면서 좀 맞아서 고상자를 먹고 있고요. 위쪽에 한 명의 선수가 더 있기 때문에 경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낸다는 건 자신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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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지금 타겟이 먹어야 돼요. 차 터질때 타이밍 잘 봐서 뒤쪽으로 빠진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뒷센스 좋았어요. 그리고 위치 파악을 한 것 같죠? 아, 연료가 없어요! 연료가... 지금 연료 없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케빈이. 차가 가질 않겠지? 네, 차가 가질 않겠지 하면서 아주 조금만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남았습니다. 대표님 참격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기름에 소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Marigis는 조금만 가면 해안가 쪽이기 때문에 저이기 때문에 잘 운전에ente 너무 아깝네요. 유저들의 매서움이 그리고 48등이면 나쁘지 않아요 절반 이상은 같다 아 너무 아깝네요 연료만 있었더라면 두 손을 감싸주는걸로 봐서는 아직 피검령을 풀지 않으신걸로 아쉽습니다 연료만 있었더라면 부스터를 써서 좀 빨리 가서 살 수 있었을텐데 또 유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1킬 높은게 좋겠습니다 전 이해합니다 와 링크 착발이 링크 선수 안걸리도 태난해 그렇죠 네 굉장히 이루어졌습니다 보급 방금 1등했던 아프리카 GSH 선수가 그 근처에 있는걸로 보이구요 솔직히 오른쪽 아래쪽에 떨어진 공중보급 서지가 나그네 차가 터지고 나서 아래쪽으로 김성태 선수가 말한것처럼 수용을 해서 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안정적으로 버지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보트가 거의 없을거에요 네네 마감이 되죠 마감이 되어서 다 수용을 해서 와야될텐데 자 헬로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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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 잘 빠져나왔습니다 헬로피오 헬로피오의 매서운 십발을 피해서 김기고 선수가 빠르게 이동해주는 모습 유에이지 차량은 어떤거 선호하십니까 저는 레토나 아 레토나 왜죠 은원패 만약에 맞아도 뒤로해서 은원패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리고요 레토나를 제일 선호하구요 은총님은 레토나를 다들 레토나를 선호하시군요 뼈토나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레토나 중에서 가장 합의적인 레토나죠 유에이지 중에서도 천막도 없고 핫탑 천정도 없는 개방 오픈형 유에이지에 굉장히 안좋습니다 바깥에서는 오픈카를 좋아하는데 제조용 땡상에서는 오픈카 좋아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총알이 쉽게 뜨는거죠 대빈경 선수 어 근데 3레벨 헬멧 3레벨 헬멧을 먹었을때 뭔가 안정감이세요 네 플레이도 과감히 있어요 네 네 네 칼을 더 칼을 터주면 네 칼을 시키려고 그거를 소리를 듣고 뒤쪽에서 슬금슬금 수영하고 그리고 지금 포트 서있는거 봐서 수영하는거 지금 조금 있으면 올라오면 보이거든요 네 디마리아 선수 자 이쪽에서 아 이거 머리 머리 보였을거에요 아마 아 그렇죠 디마리아 선수 무빙이 좋은데 네네 저렇게 수영할때 왼쪽 오른쪽 하면서 피해주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음 자 자기장에 주표도 들고 있구요 이렇게 되면은 어 김유다 선수 아직 살아있어요 네 다리쪽 엔딩도 한번 기대해볼수 있는데 이쪽은 팜 왼쪽에 있는 소규모 마을이구요 네 마우스 포 선수 네 마우스 포 선수 지금 의약용품이 없는걸로 보이네요 네 피를 못채고 있네요 네네 절대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총도 사이가랑 우지 들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지금 아 근데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에 숨어있네 누워있죠 이거 피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아 집사였어요 이거 개알찜아 한두대 와 이걸 사나요 아 근데 또 떼야 또 떼야 아아 또 틀렸다 아아 총성들리멸 은원패를 했어야 됐는데 기아이 선수에게 네 너무 많이 달려가세요 마우스 선수 자 노아 서서주 네 보트 운전하다가 컨트롤 4번에서 지금 이쪽에서 쏘는걸로 그렇죠 운전석에서는 사기기 불가능하니까 저는 선택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잡혔는데 위성센터를 한번 먹어본다면 그리 길게 그렇죠 생명연장의 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성 그리고 위성 어 위성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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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도바니 선수 대단한게 보면요 어 옆쪽에 수류탄 뿌려주면서 꺼내온다는 표현이었거든요 네 네 꺼내우면서 인형풋기하는것처럼 네 네 한 명 꺼내와서 바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튈지 알고 에임물을 받아줬어요 그렇죠 고수로 함무신거 같아요 또 빼 또 빼 또 빼데 에잇 에잇성 표식선수가 가장 방어하기 좋은 3층 집의 계단 위치하는 모습 그리고 민족대의점이 시작됐네요 네 자기장이 조금 좀 줄어들기 때문에 다리를 다 건너고 있어요 네 에어팟도 하시는 모습이고요 야 이거 김유다 죽을 뻔 했습니다 김유다라고 했었는데 앞쪽으로 가면 또 있거든요 저기 자 산너머 산이죠 김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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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람이 있어요! 오토바이 터질수도 있습니다! 디루다! 어 이걸 살았어 디루다! 여기서 오토바이 찍어 고스라이드 여기서 멈춰야죠! 와 이걸 살았어 진짜 생명력이 이건 진짜 살 수가 없는거였거든요 지사바도 1등을 해서 아프리카TV PC방 1000시간의 명예를 얻을 수 있을거지 디루다 그리고 코리아마도 선수 지금 저기 3층집인가요? 3층집에 있는걸로 보이구요 네 이쪽은 밀리터리 베이스 5시 기준에 외곽 쪽에 있는 마을 초밥집 근처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각도를 잘 계산해서 봐야겠죠 저쪽으로 달려가는 거리가 조금 있다보니까 3인칭으로 먼저 발견당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빠집니다 그리고 KR선수는 위치를 모르는거 같아요 저거 3인칭으로 볼 수 있죠 먼저 수류창 까는게 유리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거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앞에 너무 사망했어요 푸져버리니까 4원에서 앞쪽으로 던졌죠 자 한바퀴 자 한바퀴 동대에 한바퀴 돌고 있죠 각을 보고 있어요 각을 카운팅 선수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크게 돌았다는걸 지금 그리고 레토나가 저기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타기 힘들거든요 자 그렇죠 노아선수 위성센터를 아무도 점령하지 않는건 조금 유아선택입니다 위성센터가 그리고 시야 확보가 너무 잘되기 때문에 덕구 선수가 좀 있네요 헬로페어 선수가 잡았구요 성스러운 젠장OMG 오마이갓 신실한 분이시고 하세요 아 지금 거의 안대 맞았어요 자 그렇죠 여기죠 그렇죠 이 위치에서 모든 총골을 획득했다면 인간적으로 쏠 수 있는 시험 여기입니다 성기에요 몰라요 헬로피오 선수 다 이기 아 헬로피오 선수 이삭선수 이삭선수 오늘은 토스트 어디로 배달할지 각도를 보면서 현재토로 갈게요 하필 여기서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양각 양각 하필 쓰러져도 오토바이가 여기서 안타깝습니다 덕구선수 덕구선수 저 거리에서 사실 위쪽에서 아래쪽 저쪽 거리가 좀 되는데 저거 잡아내네요 그리고 지금 스코프를 보면 팔베율 끼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길쭉한 스코프는 팔베율 자 노아소 선수 이쪽이 저번에 베지스에서 굉장히 격전이 벌어졌던 느낌인데 그리고 저기 위쪽이 아마 떨어져서 대휘 선수였나요 아 그렇죠 떨어져가지고 레전드 장면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네 네네 지금 따개비 쪽에 있어요 근데 저기 따개비 쪽이 3인칭으로 보이거든요 오는게 연막탄을 보냈기 때문에 소재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막탄을 가려서 안 보이긴 할거에요 그리고 뒤쪽에 에어드랍이 있는데 모르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데 어 보일텐데요 네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철어봤어요 철어봤어요 어 내려올 때 아 선편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숨 돌리는 대빙기 아 낙사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덕구 선수 계속 지금 여기서 이득 보고 있어요 덕구 선수가 해야할 일 경쟁자들의 일방적으로 다 때려가면서 여기서 탈락을 많이 시키고 안쪽으로 입성하면 되거든요 어 자 우리 케빈 선수 방송을 보시면서 자신의 패배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48등을 했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마지막에는 그리고 또 유저를 안 잡으신게 네 어떤 그 잡을 수가 없다 유저분들 그리고 BJ분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느낍니다 잡을 수가 없다 자 저 꽃미소 날리시는거 보세요 자 눈 깜빡깜빡이면서 저 꽃미소 날리는거 보십시오 아 자신이 이렇게 시청자분과 BJ를 사랑하고 아낀다는걸 저 자유리운 미소를 보십시오 꽃중량 미소 그렇죠 아 저 사모님 보고 계시죠 사모님이 사모님이 모니터링을 정말 꼼꼼하게 하세요 아 케빈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 사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보시면서 어 이것 이렉션을 이렇게 했어야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잡았어야지 굉장히 코치를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아 그리고 두두체이큰 또 맞습니다 자 이쪽이 어디냐면은 밀리터리 베이스 기지 오른쪽 언덕 위쪽에 있는 어 안테다 굉장히 큰게 있는 네 그런 소규모 기지입니다 자기장 자체가 산지형으로 잡힐 수도 있구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차량 유해지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건 조금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무와 나무사이 능선과 능선 사이로 은밀하게 기동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연막을 까고 자기가 막고 있어요 네네 지금 도로가를 건너야되는데 도로가를 건너면 죽는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막탄을 까고 도로가를 갈라고 그렇죠 인공적인 어떤 잠시벽에 아 아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렇죠 먼저 자리잡고 있었던 팀에게 아 선수에게 바로 죽어주는거죠 자 그리고 기누다 선수는 죽은걸로 보이구요 자 동수 선수 수류탄을 들고 어딨는지 예측을 해서 던지기 전에 아 아 아 아 아 진드샷 좋았습니다 사배율로 추억이 게임하기를 원하는데 아프리카TVPC방에 와서 그 기량을 다다를 기대하며 뽐내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아프리카TVPC방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남성선수죠 김진쪽에서 지금 UAG로 왼쪽은 엄폐를 세워놓고 오른쪽만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네 기뉴다 살아있나요? 기뉴다 선수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창문에 기뉴다 아아 그렇군요 아아 배그게 어시스티노였군요 쓸쓸한 모습입니다 들어오시죠 네 들어오시죠 기뉴다 선수가 뒤에서 아 보이네요 쓸쓸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쓸쓸하게 저는 창문에 기뉴다라에서 어떻게 창문에 치고 있나 했는데 저는 저승산한 줄 알았어요 뒤에서 이러고 있길래 그리고 케빈 선수가 배그게로 아아 또 우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탑 세븐 백이게 주셨나요 네 지금 제일 긴장되는 순간 탑 세븐 탑 텐 안에 들었을 때 그렇죠 이쪽에 동선과 능선이 약간 풍파인 지금 김기고 선수 있는 쪽이 굉장히 조금 어 한번 버티기가 유리하구요 하지만 가장 위에 고지 쪽에 있는 DJ CSLB 선수 그리고 그렇죠 와 정벌이를 수룩하는거잖아요 와 와 슬라이딩 무빙은 5인물 선수가 되거든요 5인물 스텝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 CSH 선수가 또 살아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탑 텐에 와 역시 이게 자기장게임이란 아 게임이 아니란 걸 보여주듯이 네 계속 들고 있어요 탑5 안에 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탑10 탑5 안에 들어가면 네 주변 시야를 경계를 극도로 직전을 올려야되요 그렇죠 직속력이 약하면 아어어어어 터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자신이 낮을 수 있는 각을 계산했어야 했는데 그 각은 계산하지 못하고 그렇죠 차가 불이 나면 내려야되거든요 커질거 같으면 강 내려야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면 저승사자같이 생긴 김윤아 경기장 박사만 뛰어오다가 빠르게 진입했어야 했는데 굉장히 자기장이 아파졌기 때문에 그리고 산지형이기 때문에 어디서 지금 4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야 확보를 다 해야되요 사각지대를 제가 봤을땐 DJC선수가 양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CSH선수가 크게 돌아야되거든요 동스선수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지금 고1초로 출생하면서 이거 발견했습니다 동스선수 우승할 수 있는 각이 나와요 근데 DJC선수 좋은게 뭐냐면 한발 쏘고 내 뒤쪽에 누가 있을까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게 고수들이 솔로랭크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왼쪽 지금 왼쪽으로 가면 부딪칠텐데요 자 그렇죠 한발 쏴주고 위치가 드러날까봐 동스선수 크게 돌고 있어요 크게 돌고 있어요 지금 크게 언덕키면서 고1불스탭 확인하고 왔구요 자 좋아요 앞쪽에 발견했습니다 고1불스탭으로 동스선수 잡았어요 어떤 카부파를 썼을때 그 소리가 탑3 탑5안에 늘었을때 굉장히 치명적인 위치노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스선수가 크게 돌아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동스선수가 양각을 잡힐 수가 있거든요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오른쪽 자기장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양각 잡힐 수도 있어요 상당히 아직까지는 자기장이 100m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다음 자기장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거 또 베지스에 이어서 2연승 한번 나오나요 2연승 한번 어 이 차 이렇게 되면 오른쪽 자기장 아래쪽으로 12시부분으로 깎아내려가야 되는데 달려나가다가 잡아줄 수도 있죠 지금 시합권 했나요? 위치를 알고 있는데요 어딘지는 알죠 저쪽에서 소리가 났고 저 바위 뒤에 있겠다 어 그리고 호박지가 보였어요 연막 어그로 제 적이 있다 얘 1돌여라 이런식으로 그리고 잡아줄 수 있을 때 잡아주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호흡 해놨어요 징징이가 좀 쟀죠 아아 아 카구팔 그리고 카구팔 달려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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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입니다 왼쪽 어패물이 있기때면 어패물이 있기때면 와 이거 엎드려서 타이밍 못 와 2연승은 안됐어요 동수 선수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레벨 선수가 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네 그렇죠 아 아 아 정말 잘 썼어요 그렇죠 와 잡히는 줄 알았어요 연사 쏠 때 동수 선수는 그래서 어디서 날쌓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나머지 유레벨 선수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리고 레벨 선수는 싸우는 걸 들었을 거예요 위치 자체를 네 위치 자체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동수 선수는 위치를 모르니까 네 계속 네 계속 스텝합니다 유레벨 선수의 시야를 보시면 계속 그쪽만 감시하고 있죠 네 그 정보가 없다보니까 계속 어 땅을 계속 무릎으로 쓸어가면서 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려고 네 지금 서로 자기장 안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 다음 자기장에서 이제 싸움이 날텐데 자 그래서 다음 자기장에 최종 자기장이 될텐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투천무기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수류탄 수류탄이 있냐 없냐가 이거 만약에 약간 위쪽으로 잡히면 이거 동수 선수가 위쪽이어서 기회가 많죠 네네 기회가 많죠 근데 만약에 이 쪽으로 잡히면 주변에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냐 동수 와아아아아아악 자 선택을 해야죠 유레벨 선수가 기회 왔습니다 동수 선수 기회 왔어요 오케이 동수 선수가 어어 이거 던진 방향 계산하고 이거 근데 레벨 선수가 진짜 영특한게 수류탄을 왼쪽으로 까면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럼 동수 선수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자 왼쪽으로 던지고 있잖아요 웬만한 수류탄을 맞췄어요 아 서륙 샷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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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불규 선수 슬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서륙 서륙 떠내줘야죠 꺼내다 오아아아악 유럽에서 해냅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7킬 2등 배틀로얄의 철학이 뭡니까 마지막에 서있는 사람이 이기는거거든요 제가 옆보상 받아봐서 아는데 필요없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킬 1등 대박이네요 98킬하면 뭐합니까 1킬하면 이기는데 유럽에서 우리 너무 축하합니다 레벨 선수 천시간 대박이네요 시상식 시상식 인터뷰와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어디서 가면 될까요 1라운드 자객상 윤재원님이라고 에드가2657님 에드가2657님 자객상 이쪽에 오시는군요 네네 여정에 중앙에 자리를 의자를 뒤로 땡기고 네네 이쪽으로 오셔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키가 크시네요 하하하하 시상식 그럼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네 자객상 카메라 카메라를 조금만 뒤로 좀 네 감사합니다 자객상입니다 자객상 근데 밖에서 위치하고 내 총도 다 보고 들어왔어요 kas 하하하하하하 옆으로 things 아니야 아니 100시간 무료 이용권이예요 100시간 무료 이용권이예요 100시간 무료 이용권이예요 100시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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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가요? 100시간이 말이 안되죠 10만원 준비대장입니다 준비대장 준비대장 잘생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창상현 아프리카 비즈의 분이시라고 아프리카 비즈의 분이시라고 2라운드 때도 너무 잘하셨어요 톱3였나요? 네 톱3이었습니다 100시간이 10장이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떨려서 그런데 일단 할 줄은 몰랐는데 자기장 때문에 가다리도 좋았어요 아 정민소 다음 라운드는 로자는 남았습니다 아 4대기까지 4대기까지 2라운드 자객상 가겠습니다 자객상 지하 지하 오늘 왜 이렇게 참가자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요리인이요 축하드립니다 개인 방송 하시나요? 하시죠 한마디로 하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17점 1등 축하드립니다 다시아 타고 있는 태빈 선수를 2등 동스님 2등 동스님 이쪽으로 오셨어요 다들 잘생기셨어요 100시간 2호권이거든요 100시간 10만원 소감 마지막에 너무 손이 떨려가지고 스왑을 잘못해가지고 졌는데 저도 BJ거든요 아프리카 홍보 한번 하시죠 BJ 동주라고 합니다 동주님 동주님 배틀그라운드를 주로 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팬인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진짜 키 작거든요 내 얘기는거야? 내 얘기는거야? 네 김영철님 어깨가 엄청 태평한 어깨에요 운동하셨어요? 아동석씨가 아닌가 와 이게 뭐야 운동하셨어요? 아 네 멋있다 일단 이거 그리고 상품은 천시간 와 후반 마지막 제가 그냥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한 명 잡고 1등 했는데 솔직히 1등 1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손을 바들바들 네 네 네 그래도 배틀그라운드와 시작발만 필요한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죠 철학을 완전히 꿰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리 많이 하면 뭐해 1등 해야지 이런 말이에요 네 뭐지 모진멘티를 날려줄게 아 역시 네 네 네 자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지수분이 더 이렇게 하세요 아 네 아 괜찮죠 네 재밌었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네 네 다 재밌으셨다고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 우리 일반 이렇게 수준도 있지만 네 고수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아 근데 샷발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게 PC방 대회치고는 샷발이 랭커들 다 아닌가? 랭커들 그냥 내일 솔로 지스타부분에 그냥 바로 참가하셔도 될거에요 그런 난이도에요 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경기였다 네 아무튼 이런 대회 앞으로도 오픈스튜디오에서 계속 많이 하면 좋을거 같아요 네네 진짜로 유저들도 참여해서 이제 뭐 유저냐 BJ냐 랭커냐가 이제 별로 구분이 없는거죠 네네 보세요 우리 BJ들이 프로가 되고 네네 유저가 BJ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인거 같아요 같이 즐기고 같이 만들고 그리고 지금 광주쪽에 있고 부산쪽에 있고 다른쪽에 있고 계속 진행하신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천 천안 원주 이렇게 그 다음주 전국적으로 배틀그라운드의 성지가 아프리카TV PC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투자하겠습니다 아 네 계속 투자 하겠습니다 와 맞아요 소감 기우야님은 어디이시지 그렇죠 갔죠 아 갔어요 아유 소감 한번씩 하고 이제 끝냄게 될 거 같아요 알러 낸저 먼저 아 먼저 저요? 네네 개인 방송을 하다가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 이끄요 앞으로 좋은 기회 돼서 같이 게임 많이 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야방이신데 떨기도 않고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유모가 이렇게 막 빛나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 후광이 이렇게 비치고 있거든요. 네, 운동미도 뿐입니다. 조명! 조명이 쏴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다음번에 꼭 같이 한 번 스쿼드 한 번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날 잡죠 진짜로? 진짜 연락처 주시고 딱 시간 주시면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잘 잡고 그리고 은똥님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진짜로 오늘 지스타 끝나고 바로 달려왔는데 유저분들과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은똥님과 우리 김성택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줘서 와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저 주변 분들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옆에서 계속 해주시니까 든든했어요 진짜로. 진짜 같이 해주셔서 아닙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열어주시는 아프리카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지스타 대회도 많이 와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스타 BJ 분들이랑 엄청 많잖아요. 가가지고 그래픽카드라든지 할인 많이 받으시고 아프리카 스튜디오가 전국적으로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이벤트 대회 많이 할 거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지수부인님과 은똥님 같이 해가지고 케빈까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갈 수 있도록 하죠. 안녕.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